안녕하세요 유리와 태연이의 셀스카메라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지금 지리산입니다 한라산이죠 여기는 저희의 다시 만난 세계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지금은 하은씨가 대기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왜 립글로드를 바를까요? 지금 바른 김에 바른 김에 우리 사랑의 키스를 나눠 키스를 나눈자고요? 아니요 사랑의 키스를 보내드려요 아 보내드리자고요? 저는 지금 두 손이 아주 호들가네요 죽겠네요 지금 한 손 들어주죠 하나 둘 셋 오 허니? 기절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가보죠 자 갑시다 가려 가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